너로 말해야지 뿌개면 돼야 안돼? 네 그렇게 장난치지마 엄마 장난치라고 지금 하는거 아니야 저거 뿌개면 돼? 어? 언니꺼 일부러 뺏어가지고 한쪽에 있고 언니가 만든거 밟고 그러면 안되지? 다음부터 너의 마음을 말해봐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다음부터 그리고 다음부터 어떻게 할거야 반지지마 어떻게 할거야 언니꺼 방해하지 않아? 너꺼 누가 방해하면 너도 싫지? 그러면 안되는거야? 알았지? 언니 손잡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음부터 너 계속 하루종일 언니 괴롭혀 그랬잖아 지금 엄마 그러면 이제 반성의자에 1시간 동안 앉아있어야 돼 알겠지? 이제부터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계속 그러면 반성의자에 오래 앉을거야 알았지? 알았어?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가서 안아 안아 우와 응 저고구가 안녕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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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빈, 호빈이 말했어! 너무 좋아! 미친다! 보소고바바 보소고tte 보소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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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꼈다 언니, 언니 내가 언니한테 가도 크아 Tiny 미안해. 미안해. 언니 다리에 여기 뚫어만 있겠냐? 안돼! 들어있다. 안정도 안정도 안정도owej 찾기 위해 보내주여. 뭐라고 계시나요? 구독 이렇게 благ spontban! 내일帰 viral. 그럼 내가 해볼래. 언니 이제 무제랑 같이 안 넣을거야. 언니도 놀고 가는거야. 이건 너무 딱딱해. 그건 너무 심했다. 태리야 안되겠다. 너 만두 먹고 정신 차려야겠다. 아니야. 태리야. 정신 차리고 안 차릴거야? 안 차릴거야. 응. 너 먹고 정신 차려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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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or. 가만히 있었나? 으음! 잘했어요! 너무 시원해 나 이거 보여 이 느낌? 어 진짜 시원해졌어 엄마! 에어컨 꺼도 되겠다 안돼! 왜? 아니 바람이 오니까 더 디테일하잖아 어 맞아 아니 그럼 음 음 이거 어떻게? 안돼! 엄마 달라야 이거 트여야지 바로 갈거야? 아 알았어 다행이구나 우와 색깔이 뭐하는 откры냐 이거 제목이 뭐야? 응 이거 색깔에 이렇게 하는 그린 무지개 그린 무지개? 엄마가 지어주면 안돼 제목? 김밥 재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